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LS 머트리얼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4,35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게 답답하죠 지금 LS 머트리얼즈 보여고 계시는 분들 어쨌든 상단에 머무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뭐 지속적인 납부크럼이 이후에 다시 한번 원형 패턴을 그려주는가 싶더니 어쨌든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트럼프가 진짜 정말 머리 아프게 많이 하죠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IRA라는 이 제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조금 기대를 해볼 만 했는데 지속적인 납부크럼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 단기평선 상단에 위치하려는 수급이 한 이틀 정도만 붙어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금액 뭐예요 25,500원이었다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어쨌든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눌리목 매매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이나 내려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매수를 해봐도 될지 이런 부분은 궁금하실 거예요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수익 날 수 있는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히 궁금해 지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성 델타테크, HLB, 그리고 엔캠 지금 그 후속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영상 찍었던 것도 전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히든조목 받아 가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한번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중심선을 한번 그려보고 지금 이 중심선을 하향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지금 이 중심선의 상단 구간에서 이 차트가 놀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딱히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울트라 커페시터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다 할 내용이 하나쯤은 나와야 돼요 하나쯤은 지금 이제 슬슬 카드를 꺼낼 때가 됐어요 지금 LS 머티리얼즈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이러한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이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캐나다든 EU든 전부 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LS 머티리얼즈는 조금만 거래량이 터지게 돼도 유통 비율이 얼마입니까 3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쉽게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급에 대한 부분만 약간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이러한 원형 패턴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LS 머티리얼즈 어땠습니까 공모가가 6,000원이었잖아요 6,000원 그리고 상장 직후부터 매집이 굉장히 잘 이뤄졌고 상장 직후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이 IRA 어쨌든 23년도에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트럼프가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 지금이 2차전지에 대한 섹터가 전부 다 죽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LS 머티리얼즈 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전부 다 박살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2차전지에 대한 섹터 수납매가 일어날 것이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연임을 하던 간에 2차전지에 대한 섹터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지구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구의 환경을 갈가 먹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떠한 재료가 됐든 어떠한 재료든 나무든 광물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친환경에 대한 섹터는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분야예요 항상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런데 2차전지에 대한 섹터를 죽여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지구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게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친환경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전망과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애초에 지금의 LS 머티리얼즈는 세계적인 사업 분야도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머무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당장 내일 당장 내일 모레 급등이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과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전에 신성 델타테크, HLB, 그리고 NKM 전보다 여러분들한테 당일날 1, 2일 만에 전보다 20% 이상 급등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 델타테크, LK99, 그리고 HLB, 리보세라닙, 그리고 FDA 허가 승인, 그리고 NKM 전액에 대해서 전보다 말씀을 드리면서 왜 지금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 HLB, NKM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전보다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 영상 잠깐 한번 보시면 자, 먼저 HLB 한번 볼까요? HLB HLB 3월 7일날 여러분들한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라 그러니까 3월 8일 기준으로 시초가에 매수해라라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볼게요 솔루션즈가 상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진입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내부적인 소스가 분명히 오가면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에 동조를 했을 거고요 결국 이 JJS 또 뭡니까? 투자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투자조합에 이 투자조합이 뭐예요? 지들끼리 다 핵쳐먹는 애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 JJS라는 애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 HLB에 들어와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HLB가 이전에 600억에 대한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600억을 누가 빌려줬는지를 확인해보니 JJS라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고 지금 이 JJS를 또 알아보니까 21년 8월의 공시를 찾아보니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땡겨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지면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들만의 수익을 보려던 게 JJS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3월 8일 날 8만 원에 출발해서 9만 8천 9백 원으로 도착을 했죠 자, 24%에 따른 급등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다? 당일날 바로 말씀을 드렸다 당일날 3월 7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초가에 전부 다 매수하셔라 왜? JJS이 지금 이 HLB에도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떠한 내부적인 소스를 공유를 하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다 우리도 전부 매수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엔캠 한번 볼까요? 엔캠? 엔캠 자, 제가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3월 10일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일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요일날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세요 얼마에? 22만 4천 원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무조건 갈 거다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단기평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페닉세를 유도를 하고 재매집하려는 지금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단기평선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페닉세를 다시 한번 재매집하고 2차 파동 만들어 낼 거다 그리고 나서 차트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3월 11일 날 월요일날 시초가 22만 2천 원에 출발했는데 27만 8천 원까지 24%에 따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HLB 23% 엔캠 24%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급등 급락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성 델타테크 지금 보시면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 18만 4천 8백 원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2월 21일입니다 보이시나요? 2월 21일 자, 지금 보겠습니다 16만 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녹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대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다음에 상단 구간,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자, 최상단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붙인 다음에 설거지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자, 지금 2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죠 2월 21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1일 어떻게 됐습니까? 2월 21일 날 마이너스 45%가 단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전부 다 목표가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죠 18만 원에 매도하셔야 된다 왜? 세력들의 매도 시점이 도달했으니까 일단 예약 매도라도 걸어두셔라라고 분명히 2월 21일 날 아침 7시 30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이 구간에서 10만 2천 원에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2차 파동 나올 거라 그랬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력들도 쥐었다 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물질이고 지금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지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의 시나리오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은 나중에 됐을 때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의 종목에 대해서 성지순례가 되는 영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2차 파동 나올 거고요 무조건 2차 파동이 나온다고 10만 2천 원에 말씀드렸죠 10만 2천 100 원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2천 100 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녹화를 하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15% 다음날 12% 약 30%에 가까운 수익을 이틀 만에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 우리가 단기적인 차의 실현을 하기에는 우리가 수요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뜨고 지켜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서 다른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어야죠 수익을 내야 지금 LS 머트리얼즈가 추후에 반등이 왔을 때 우리가 엑시트를 하더라도 본전 구간에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본 게 있으니까 아쉬울 것 없이 본전 구간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대로 제가 급등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샀으면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여러분들한테 20%에서 30%씩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문자가 아니라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제가 지켜드리고자 지금 이 LS 머티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LS라고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 5073 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LS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는 종목들 지금 이번 달만 해도 4개 더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오픈해드릴 테니까 LS 머티리얼즈를 지금 보여주신 주제 여러분들 남는 비중 남는 예수금 여기다가 싹 다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이틀 내지 이런 식으로 20%에서 30%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일찍 저한테 LS라고 문자를 보내셨다면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기회비용이라는 걸 항상 고려를 하신 다음에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수급이 붙어주지 않고 이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손실분을 하루 이틀 내지 이번 달 안으로 3월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양전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불 들어올 수 있게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남겨주시면 하루 이틀 정도만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전부 다 싹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1억 투자금 만들기 1억 투자금 만들기 무슨 말이냐 상반기 동안 6월까지 하는 이벤트인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겁니다 시즌2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거고 시즌2 때는 약간 공격적인 타점 가져갈 건데 그전까지 그전까지 우리가 1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한번 만들어서 시즌2에 들어가보자 얼마 가지고 만드냐 300만원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즌2 때는 입장료는 따로 모집 안 할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300분 그대로 시즌1 가신 다음에 그대로 시즌2 까지 가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할 거기 때문에 절대 금전에 대한 요구 금전에 대한 부담감 절대 없으시면 됩니다 절대 무상으로만 진행하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전부 다 끝났고 지금 우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어요 우리가 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대응은 제가 포트에서 빼버렸어요 이게 포커스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포트의 포커스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포트 구성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안 되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은 금액 가지고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기 위해서 300만원 안 쓰는 계좌에다 따로 넣어놨고요 혹시라도 그 이하로 운영하시는 분들 10만원 100만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 싹 다 해놨습니다 절대 부담가질 필요 없어요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환영이고요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1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저한테 LS라고 보내주셨거나 매수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링크 못 받으신 분들 다른 번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른 번호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중간에 스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스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부터는 카카오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쓰시니까 문자에 대해서는 쓸 일이 없는데 웬만하면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더 LS라고 혹은 매수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카카오톡 입장 링크 텔레그램 입장 링크 받아 가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 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 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